얇은 두께에서 각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. 원쿠션에서 진짜 회전력이 그대로 만들어지네요. 김병호 선수의 잔실수가 나오는 가운데 지금 사파타가 세트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멀리 달아나지 못했고요. 김병호 선수가 이런 잔실수들이 나올 때 사파타가 확 치고 나가버리면 심리적으로 김병호의 마지막 선이 무너져버릴 수도 있죠. 그렇죠. 2023-24 시즌 PVA투어 2019-20 시즌부터 4개 시즌을 지났고 이번 시즌이 다섯 번째 시즌 백샷이에요. 와 이거 자 이거 이것도 이런 수도 있군요. 이거는 뭐 의도한 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맞기로 하는군요. 자 이 득점도 득점인데 이 다음 배치가 문제에요. 이거 원투에서 맞고 내려오면서 득점이 되는 걸 원했던 거잖아요.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플루크샷 행운의 득점 이후에 공 배치가 열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정말 타격이 크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공 배치가 열렸어요. 자 얇은 두께에서 옆돌이를 치고 나면 또 한 번 포지션이 될 수 있는 배치에요. 옆돌기 사파타 득점됐습니다. 네 이렇게 되면 김동원 선수 정말 힘들어지죠. 지금 1목적구 2목적구 위치 거리가 굉장히 짧긴 한데 이거 뭐 괜찮나요? 네 지금 뒤덜렉치가 충분히 가능하죠. 다만 이제 키스를 내가 먼저 진행할 건지 아니면 저 사이로 뺄 건지인데 내가 먼저 진행하면서 좀 탄력을 줘도 되고요.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얇게 치면서 내공이 먼저 가겠네요. 자 키스가 나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속도로 갔습니다. 그렇죠? 네 그리고 또 모아치기가 됐죠. 그러네요. 6대2로 앞서나가는 다비드 사파타 김병호의 잔실수들이 나오는 가운데 사파타가 넉 점차로 앞서가는 2세트 자 근데 다음 매치가 3뱅크를 하기에 참 좋지 않겠었기 때문에 뒤돌려치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저렇게 모여있는 거 보면 또 3뱅크를 쳐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. 3뱅크의 유혹을 네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3쿠션 위치를 3쿠션으로 가나요? 계속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. 자 저기서 뱅크샷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. 들어오는 각도로 봤을 땐 이게 제일 좋은 각도이긴 하거든요. 지금 5쿠션 보는 건가요? 아니요. 3쿠션으로 보는 건데 네. 이제 아 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득점은 너무 시원하게 쉽게 됐는데요. 기가 막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조금 깊게 재놓고 오히려 반발을 이용했어요. 이렇게 입사가 될 수 있다면 아 아 정말 잘 쳤네요. 정말 멋지네요. 그러네요. 설명을 왜 안 하세요? 꼭 설명을 드렸잖아요. 반발을 이용해서 좀 깊게 노려놓고 각도를 짧게 줄여놨어요. 아 이거는 멋졌네요. 또 너무 멋진 공을 치고 나면 꼭 다음 배치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렇군요. 네. 8대1으로 앞서나가는 사비드 사파타 이게 두 볼이 이제 모여있는 배치가 사실은 좀 그죠. 아까 그 두 점짜리 성공할 때 되게 예민하다고 봤습니다만 아주 편안하게 플레이를 한 거잖아요. 아니죠.